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아디도스 신상품 프레데터 엣지.1fg 사이즈는 260cm 이구요 차카를 그냥 해볼겁니다 실제로 처음 봤고 제품 리뷰도 안하고 바로 차카 해서 15분 동안 어떤 느낌을 저한테 줄 수 있는지 한번 볼거구요 생각보다 가피가 딱딱한 부분은 확실히 있네요 하도 그 어느 분께서 뭐냐 차카가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고 발을 솜통을 죄이고 그렇게 힘들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한테 어떨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무지성 15분 차카 챌린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발을 다 신어 보도록 하죠 일단 일단 보시면 15분 카운팅 준비되어 있구요 제 몸 컨디션 제 몸 컨디션도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시간은 토요일 2월 5일 저녁 10시 14분 이고 퇴근을 하고 왔고 9시간에 8시간 정도에 서있는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자 자 봅시다 야 이거 느낌은 오네 확실히 느낌은 온다 느낌은 오네 그 정도는 아닌데 자 신어 봅시다 두 번째 신었고 끈을 일단 묶어 보겠습니다 양말은 나이키 그립사스를 신었고 끈은 최대한 묶어 보고 이제부터 15분 있어 보도록 하죠 자 카운팅 들어갑니다 따 따 따 따 아 야 뭐야 이거 발등이 압박감이 오긴 하네 발등이 압박감이 오긴 합니다 여기가 지금 자 궁금하실 테니까 저는 오른발이 이 왼발보다 작습니다 왼발이 커서 보통 왼발을 신어야 되고요 지금 볼을 보면 앞에 볼을 봐 볼까 요 정도 보면 요 부분 엄지가 지금 여기에서 요 정도 남고 요 부분 신어도 뭐 260을 신어야겠네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와 이거 아프긴 하다 편하지가 않네 종아리에 약간 당기는 느낌이 있긴 하구나 이게 이게 아 어 신발이 불편하다 확실히 왜 이런 컨셉으로 이 축구화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약간 그게 지금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몇 분을 눌렀지 일단은 2분 정도가 흘러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발등의 압박감이 계속 조여옵니다 중족부 아래보다 발등 쪽이 통증이 좀 심하네요 이쪽이 근데 가피 전체자체가 주는 느낌이 매우 딱딱합니다 딱딱해 이거는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네 플레이트 자체는 미드솔 부분이 확실히 딱딱하고 그래서 이 미드솔 부분에 안정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드솔하고 별개로 스터드가 주는 이 형태의 지금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찍혀 있죠 이런 부분들의 과그립은 똑같이 비슷하게 생길 것 같은 부분이 확실히 드네요 아 발등이 아프구나 확실히 지금 보면 이쪽 부분을 통해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압박감이 심하게 올라오네요 못 씻는 정도는 저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해서 압박감이 좀 아 아니구나 아우 되게 아프다 이게 장단지로 뭐가 올라온다는 느낌이 있구나 이쪽으로 뒤쪽으로 확실히 이게 혈관을 압박이 있어서 그 다음에 뭐냐 발 위로 그냥 올라오는 느낌이 있네 근데 이거 어퍼가 너무 딱딱하다 진짜 왜 이렇게 딱딱하지? 체감이 안해가서 이래서 제가 안에 스폰지나 뭐가 덧대어져 있지 않은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인데 인조피오그 아파 통증은 계속 있어 일정 수준의 통증은 통증이 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일정 수준이 지금 계속 긴장이 텐션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확실히 축구화의 특성상 확 개선이 될지에 대한 건 모르겠네요 날씨가 추운 걸 떠나서 쉐이프가 아예 안 맞는구나 라스트 가인 이쪽으로 확실히 아 아 제가 예전에 그 뭐냐 팬텀 GT? 발등이 안 맞아가지고 끈 먹는 데가 아파가지고 아 이건 나는 못 신겠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약간 아픈 압박감의 느낌인 거 같긴 해요 견딜만한데 통증은 계속 있어요 문제가 이게 개선될까 안 될까의 여지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개선이 쉽게 안 될 것 같긴 해요 가피가 주는 이 딱딱한 느낌 자체가 그렇게 썩 좋다고 말하기 어렵네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천연잔디 축구화의 그립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게 보이십니까 바닥에 제가 찍고 있을 때 무게를 눌러 가지고 지금 요가 매트인데 이렇게 확 확 확 확 드러나네요 압력이 그냥 제 몸무게가 몇 분 남았냐 8분 남았고요 8분 기분 좋은 느낌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겠네 중접도가 좀 발등이 높아 가지고 한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왜 그런지 근데 앞쪽 자체에 대한 넓이 자체는 좁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쉐이프가 확실히 앞에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좁다고 느낄 순 없는데 이게 가피가 너무 딱딱해서 주는 느낌들 자체가 되게 불편하네요 여기는 텐션이 엄청나네 나는 이쪽이 이걸 좋은 선수들이 좋은 피드백을 줬을까 싶긴 하다 신었을 때 편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몇 분 남았지 7분 20초 남았습니다 신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굳이 신고 싶진 않은데 지금도 발등 쪽에서는 여기에 통증이 계속 있어요 양쪽으로 다 이게 기분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아파요 아파요 뭐가 콕콕콕콕콕 바늘로 쓰셔서 누르고 있듯 통증이 계속 뼈를 누르면서 아프게 와요 봉컨님이 말하듯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혈관을 누르고 있는 작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증이 계속 있어요 발등 쪽으로 해서 그리고 엄지 발가락이랑 새끼 발가락 끝 쪽으로 이쪽에 텐션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가 여기도 이제 아프기 시작하다 좀 여기는 원래 그렇긴 했으니까 새끼 발가락 쪽에서 이쪽이 엄청 아프네 나는 여기가 일부러 의자에 앉지 않고 저는 서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약간씩 걸음 하면서 사이즈에 대한 거는 이거를 부지 씻는다고 방업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이해가 안 가네 근데 확실한 거는 축구화가 편하진 않아요 가피의 소재나 딱 들어갔을 때 그 차용감이 머큐리얼 베이퍼보단 덜해 이 플렉시브랏 그러니까 가피의 유연성 정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해야되나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제일 약점인 것 같은데 보통 다른 모델들의 라인업에 비해서 일단 가장 강력한 상대니까 나이키니까 나이키를 이야기할 때는 나이키에 대비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퓨마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퓨마를 파워캣 이후로 신어본 적이 없어서 에보 파워까지도 신어봤나? 초창기 때 그거? 그것도 안 신었을 거예요 에보 파워 때 그 뒤꿈치가 스터드 베이어 리조는 되게 불안정해서 그거 신다가 돌아갈 것 같아서 그때 이유를 안 신었네요 파워렉크에서 신었던 파워캣을 신었던 것 같은데 통증이 익숙해지고요 근데 저는 다른 쪽에 통증이 있네요 통증이 다른 쪽에 있으면서 그게 좀 절이면서 타고 약간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본 코어하고는 다른 형태의 절임이 또 있네요 저는 이게... 개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어거지로 우겨 맞춰서 이걸 신어야만 하면 익숙하게 만들어서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신어야 될까? 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조 자체가 너무 불편하네요 확실히 확실히 사람마다 이게 다른가 봐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다르네 나는 근데 이게... 쉐이프 자체는 위에서 봐도 넓다고 느껴지는데 막상 신었을 때는 통증이 오는 게 좀 되게 의아한 부분이네요 제 스스로 얘기도 혼자 주저리 주저리 하다 보니 2분 27초 26초 이렇게 남았습니다 신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아플 것 같긴 한데 이게 사람 발 모양보다 다르긴 한데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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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신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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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긴가민가 하네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걸? 아 아픈 게 맞네요 여러분 아픈 게 맞아 이거 이거 뭐 신을 거 같아요 결론은 플레이트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과그립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다 스터드 자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둔한 건가? 지금 감각이 무뎌지는 건가 이게? 마비가 돼서 아픈 건 맞아 아픈 건 100% 맞아 이거 지금 감각이 마비된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랫동안 참고 있어서 15분이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지금 신발이 봉컷이 말했던 게 공감이 가는 게 여기 앞에 부분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저는 이제 새끼발까지 이쪽 부분 끝에까지 여기가 닿아가지고 통증이 이렇게 타고 올라와요 지금 아픈 게 맞네요 그 다음에 이 발등에 있는 부분은 통증이 뼈를 눌러가지고 여기를 아프고 이 볼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압박감이 심하게 아픈 거 같진 않은데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신발을 신으면서 느낀 거는 통증이 계속 있어요 통증이 불쾌한 통증이 그래서 확실한 거는 제가 이 통증을 감안하면서까지 이 신발을 신어야 될까 라는 거는 의문이긴 해요 안 먹고 신으면 신을 수 있을 거 같긴 해요 길들여가면서 근데 확실히 이게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해서 그러니 몸 상태가 약간 지금 몸이 맛이 가서 이걸 못 느낀지 모르겠는데 통증은 확실히 있어요 여기랑 여기 부분에 통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저를 되게 불쾌하게 만드네요 전체적으로 확실히 이 뒤꿈치 쪽이나 이런 거는 저는 일단은 띄워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큰 압박감은 없는데 아... 아픈 게 맞아요 통증이 계속 있는 게 아... 피곤해 야... 애기가 그리고 과거립이 발생할 만하네 스플릿 구조로 그리고 과피를 이렇게 딱딱하게 만든 이유는 뭔지 알 거 같아요 이 러버를 붙여야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과피 형태가 플렉시블하고 말랑말랑하고 얇고 부드러우면 계속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러버 같은 경우는 접착을 해서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프립 같은 게 데몬스킨 같은 경우도 돌기들 맞나?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나가떨어져서 이슈가 됐었죠 근데 그걸 보강한다고 러버를 이런 식으로 붙이고 해 놔서 여기를 더 강화시킨 건 맞는 거 같아요 과피 형태를 왜냐면 우리가 뭘 붙이고 고정을 시켜놔도 항상 그 부분이 견고하고 해야 잘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피에 대한 게 고무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착공감 자체랑 동털어지게 이 과피를 강화시켜서 단단하게 만들고 이게 부드럽지 않게 돼야지 고무가 더 잘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 밖에 지금 촬영하면 생각이 안 들어요 발이 아픈 게 맞아요 여기 새끼 끝이라 발등 쪽에 계속 통증이 있네 이걸 가만하고서까지 신을 제품은 아닌 거 같아요 벗으면서 이게 머리가 더 아프구나 글쎄요 축구화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되게 아쉽네요 아디다스는 좀 뭐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만 제품 자체는 아쉬움이 많이 난다 어후 아후 발등 한번 볼까? 어떻게 돼 있지? 그렇게까지 티는 나진 않는데 빨개진 거 이 부분 이런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아 확실히 종아리나 이럴 수 있는 땡길 정도의 통증이 있는 건 맞는 거 같아요 뭐 이거를 신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발 자체가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였는데 아 아파 여기가 발등이 이쪽이 너무 아파요 여기 보니 이거 말한 거였구나 확실히 그리고 이 끝이 좀 더 아프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가피 자체에 플렉시블함이 전혀 없어요 성형이 안 될 거 같아 아 이게 내가 몸이 피곤해서 확실히 그런가 보다 이거에 대한 그게 좀 반응이 더 더 됐나 봐 아 아 아우 아파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나 발등 그렇게 높은 편 아닌데 여기가 너무 아프고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발끝쪽 위쪽도 닿아가지고 통증이 좀 있었고 뭐 저는 이렇습니다 신어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매장에 가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어보시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 이게 아픈 게 맞네 눌려가지고 뒤에 종아리가 종아리가 이게 확 올라왔던 게 지금 좀 풀리고 있는데 어 뭔 말인지 알 거 같아요 이게 압박감이 심해서 그렇게 올라온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이거 진짜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피리 매장 가셔서 좀 신어보시고 왔다 갔다 버린 다음에 제 생각에는 5분 이상은 한번 좀 왔다 갔다 하고 어디에 근육이 올라온 상태나 그런 걸 보고 보고 났을 때 어느 부분이 통증이 확실히 왔는지를 판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제가 뭐 예전에도 C3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C3는 터프하긴 한데 엄청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을 수 있을만한 축구화예요 그러니까 불편함 없이 그래서 C3를 맨 처음에 했을 때 가장 놀랐던 게 그 부분이고 왜냐면 저 그거 봉코님 그 제품 신었을 때 너무 편하게 느꼈으니까 근데 이 제품을 신었을 때 맨 처음에 느껴지는 건 통증이에요 통증 이런 제품은 불편적인 제품이 아닌 거예요 축구라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프로젝터가 마음에 들고 아디다스에 축구화가 필요하다면 꼭 매장에 가셔서 신어보시고 본인의 축구화가 이 축구화가 본인의 바람을 만들고 체크하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건 쿠키 영상입니다 아 이 축구화 진짜 신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몸이 피곤했고 계속 착화하고 있는 동안 압박감이 눌려가지고 신경이 눌려서 못 느꼈던 것 같은데 15분 지나고 나서 벗고 나서 엉덩이 뒤쪽으로 해서 허리 골반 인사의 엉덩이 그 위쪽 부분에서 그 하여튼 사이가 이게 쥐가 날 듯이 근육이 올라왔거든요 계속 쭉 계속 근육이 격려돼서 올라와서 이게 아무래도 발에서 온 압박감 때문에 그쪽에 통증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햄스트링 올라오는 느낌처럼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가로도 이 축구화는 신을 수 없는 축구화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디다스라든지 프로젝트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피리 가서 실제 테스트 해보시고 신고 나서요 압박감이 너무 심했다면 복고 나서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압박감이라든지 피팅된 이 딱딱한 부분 때문에 신경이 눌려있다가 마지막에 터쳐 나와서 그런가 엄청 피로감이 확 느껴지고 좀 그러네요 저도 축구화 신으면서 이런 정도의 느낌은 또 오랜만에 느껴보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이즈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도 남아요 그 발길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의아하긴 한데 확실히 분류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